루트님은 소금 안쓰는 것만 캤잖아요 눈꼽빙수 했잖아 그 양반 소금이 많이 필요하다고? 이번에? 해뿔 좀 캐야지 누가 심어놓은 거 캐기 잘 되나 해서 물품은 몇 개 정도 등록하셨나요? 저번에 팔았겠네요 그러면? 8개는 팔았죠 2개 아 정말요? 2개? 물품은 몇 개 정도 등록하셨나요? 물품이 안보여 2개요? 딱 2개? 재고 2개? 아니 아니 재고는 많은데 뭐뭄 팔았어요? 저 감자깡패랑 솜사탕이요 아 진짜요? 이거 옮겨야되는 의식 정말 저는 가게를 이번에 샀거든요 눈꼽님 뒤에 있는데 아 진짜요? 눈꼽님 옆에 콩콩이 콩콩이 뒤에 저 원주민들이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잘 찾아요 잘 찾아요 근데 원주민들 돈이 많아서 다 살 거예요 그쵸? 제가 생각을 하나 해봤거든요 저희가 가격 올리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네 그거를 좀 자리 좋은 곳에 해야돼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그렇게 해봤자 뭐하나 싶네요 왜냐면 초반에 그렇게 올려봤자 원주민들이 훨씬 돈이 많기 때문에 그니까 그래서 저희 걸 서로 할래요? 저희 걸 서로 할래요가 무슨 뜻이죠? 그니까 아니 제가 생각해본 게 네 재고를 등록을 아무리 한들 원주민이 훨씬 돈이 많아서 다 팔린단 말이에요 네 웬만한 가격은 네 그래서 가격을 저희끼리 서로 조작을 해서 올려도 원주민은 그 비싼 가격을 사지 않을까? 어? 그러면은 괜히 가격 올리는 게 근데 가격 올리면은 그게 사면 저희한테도 돈이 그만큼 올라오는 거지 않나? 그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서로 올리지 않을까 힘드세요? 잠깐만 지금 나 간졸려 40분에 철거인데 지금 나 너무 템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? 좀 좋은데 아이디어? 쩔죠? 콩콩이 한번 초대해보세요 콩콩이도 그 뒤에 그 뭐야 그... 그 땅이던데 네 아 나 콩콩 1초도 해보세요 네네 한번 세명이서 주가 조작 한번 해봐 좋은데요? 솔직히 좋은... 원주민 돈 많겠지? 만원 올라도? 알겠죠? 그니까 어차피 그 정도 여보세요? 여보세요 콩콩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땅이 안좋은 풍수질이 안좋은 가게들이 뭉친 통화방인데요 노콩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지금 옮겨야 되거든요 예예 아 그 콩콩님 가격 올리는 거 아시죠? 예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? 우리한테? 네 근데 그 지금 지금 탕점 사셨죠? 네 아 나도 알아 어떤거야? 탕점 사셨죠? 네 재고 등록하셨어요? 네 지금 팔려요? 지금은 안팔려서 지금 원주민들이 한시간 뒤에 올라오잖아 한시간 뒤에 아아 지금 안오는구나 지금 안와 아 근데 그거 몰랐네 그래 나 지금 돈 벌려고 그러는데 아니 사람들이 안오는거야 그래가지고 양띵 누나는 아 내가 나만 그런가 하고 사람들 재고 한번 봤거든? 네 다준 누나는 지금 재고가 있는데 양띵 누나는 재고가 하나도 없길래 아 이거 양띵 누나 쪽으로 다 몰려서 그런가 해서 등록을 안한거지 아니 아니 아직 원주민들이 안왔어 우가족이 안왔다고 아이 뭐야 그래서 결론을 빨리 말아라 노콩님 우리끼리 가격을 높이자고 응 어차피 살거 아냐 원주민들이 그치 아니면 제가 한번 운영자한테 물어봄 이거 가격 오르면 가격 오른대로 돈 들어오냐고 받는 가격 근데 이게 또 약간 초반만 노려야되는거다 이게? 후반가면 되게 안좋을수도 있어 이게 그니까 한 100원 200원씩만 올려야지 다른 사람이 올리겠지 근데 나중에 후반되면 그걸 잘 생각해야된다고 근데 몇천원 올리지 않는 이상은 살거 같애 그런가? 어 한 천원 몇가지 뭐 근데 사람들 이거 재고 사는거 보니까 이거 돈 부족할일이 없어 원주민이 그렇긴 해 어 올리면은 1초만에 다 팔렸고 올리면은 2등인거 같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패치될거 같애 이거 듣고 아 이거 만약에 이거 편집본 아 편집본이라 이거 올리잖아 유튜브에 응 왠지 하향될거 같곤 많이 솔직히 내가 처음에 그거 듣고 어 이러면은 원주민이 팔리는거 보고 뭔가 우리한테 좋을거 같은데 가게에 화로 설치하면 되지 어 난 그렇게 생각했는디 유라 가게 샀어 드디어 어 니 뒤야 아 내 뒤야? 알어 알어 남은 땅이 거기 밖에 없더라 어 남은 땅 달라고 했어 아 어 얼마나 구데기 땅이길래 야 너랑 나랑 그렇게 멀지 않아 아니 아니 많이 나 아니 많이 뻔데 응 완전 뻔데 아니 맙친다더니 아니아니 구데기 이런건데 구데기? 맞는 말 사실은 어 팀원에게는 충고를 아끼지 말라 어 나 충신이네 너 얼마 있어? 나? 6만원 왜? 아니야 미안 팀원한테는 충고를 아끼지 말라고 해서 얼마 있는데? 아 얼마인데 누나 나 거지야? 나 2만원 아 지금 그래 놓고 나한테 지금 왜? 어차피 지금 도박 안 돼 맞아 나 아직 템을 안 팔라서 그래 이거 그 광석 나 해운곡갱이 눈꽃님 땜에 감사합니다 와우 전 지금 섬세함만 3개 했어요 와우 눈꽃님 제가 운 다 가져간 거 아니죠? 왜왜? 눈꽃님 그거 있어요 인첸트 테이블? 예예 저 좀 쓰게 해 주면 안 돼요? 왜요? 당당하다 정말 저거 당당한 저거 아 나 칼이 하려고 했는데 미소형 그 땅에다 설치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밀은 뭐를 만들 수 있을까요? 밀가루요 감사합니다 밀로 보리차도 만들 수 있어 보리차가 좋아요 보리차가 좋아요? 보리차가 보리로 만드는 거였나? 보리로 만들 수 별.. 별이차라고 있거든요 별이차라고 있는데 밀로 만들 수 있어 아 진짜? 잠깐만 별이차봐요 별이차? 아 내가 또 별이차인데 되게 안 좋네 뭐가 안 좋아 아 좋은데? 별.. 멍청아 나 밀만 많은데? 별이차 밀물양동이 이거.. 이거 물량동이가 사라지는 거예요? 안 사라지는 않네 해봐요 나도 몰라 사라져? 안 해봤는데 에이 설마 사라지겠어? 이거 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? 어 안 좋은데 이런 거 하는 사람? 어 다주누나가 있는데 다주누나 불러보면 알 거 같은데 다주 언니 근데 그거 좋다던데? 안 사라져니까 그렇지 않을까? 사라지면 안 좋은데 되게 안 좋을 거 같은데? 정말 안 좋을 거 같은데 정말 그니까 완전 쓰레기인데 그니까 양털은 얼마에 달릴까요? 양털은 100원이요 오 좋아요 양고기 좀 주세요 선생님 갑자기 뜰금없이 양고기를 달리 정말 정보 드렸으니까 예?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? 아니 없어요 저도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보면은 양고기 다 팔았어요 근데 저도 지금 양꼬치 장사하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막 어휴 콩콩님 그렇게 정수 정보를 그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사실라 그래요? 하면서 막 댓글 달리는 소리가 지금 들리거든요? 진짜 미쳤군 약장수다 그러게 어? 눈꽃님 혹시 그 한 번 할 수 있나? 저 인첸트 한 번? 한 번만 더? 네네 아 정말요? 대신에 저한테 했다는 건 비밀 오케이 오케이 콩콩님 알고 있는데 비밀이죠 네 네 인첸트 해주는 거 비밀 아 그럼 콩콩님이랑 같이 갈까요? 그 그 그 보시면은 그 그리스 로마신화에 까마귀 까마귀의 탄생 비밀 아세요? 어? 아 까마귀 탄생 비밀 그거 아 그거 뭐였죠? 그거 보시면은 제가 그 까마귀가 될 예정입니다 뭐죠 뭐죠? 그게 뭔데요? 다 파먹는 거 아닙니까? 아니 뭘 파먹어? 아 내가 그리스 로마에 까마귀 하면 그거 파먹는 거 밖에 진짜 파먹는다고? 어 그냥 눈이랑 막 다 파먹는 거 밖에 기억이 안 나네 그거 그거잖아 그거는 프로메테우스잖아 멍청아 아 그냥 까마귀 그거 밖에 모른다고 그리스 로마신화에서 나는 칵 다시 카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모르면 모르는대로 손해지 인정? 저도 몰랐는데 와 선행아 너 혼자 써 민첸들 아 안 알려줬어 오빠 어디야? 나 일꾼등록해줘야지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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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땅 가면 돼? 등록돼 아냐 아냐 저기요? 아냐 나 양띵언니 일꾼으로 한번 했었어 마니또 때문에 아 그렇게 하면 취소되나? 어 취소되던데 기다려봤다 지옥이어서 여보세요? 지역 다 캐면 갈게 여보세요? 지금? 아 어차피 40분 진짜 이런식으로만 하면 님들 작전 다 떠벌리고 다니기 전에 얘 금방 갈걸? 야 너도 좋은거야 맞아 뭐가 좋은건데 아니 뭔소리야 우리 세대도 그렇게 가격 올려주면은 우리가 떼돈 버는거지 내 땅이 아니라서 내가 뭐 말하는거야 아 여러분 여러분 과외합시다 상관할게 아 그쵸? 좋은작전이죠? 좋은작전이죠 그럼 까마귀 알려줘 까마귀가 옛날에 그 까마해지기 원래 까마귀 아닌거 알아? 상관할게 상관할게 이제 사대간다 아 어 말안해 말안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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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말해준거잖아 나한테 자릴까봐 선행이 양고기를 양고기를 좀 먹겠네 아이 까마귀 까마귀가 원래는 하얀색이었어 응 알어? 네 그것까진 알아요 맞아 왜 그런지 알아요? 왜 그런진 몰라 원래 그게 나 땅으로 간다? 아 아 말해 말해 아니 듣고있어 코콩아 듣고있어요 양이 이렇게 많네 아니 코콩아 말해 야 내 시간 1분 남았어 이렇게 양이 많 야 양이 많은데 오늘 날 저만 양이 렉이 좀 심해요? 양을 본적이 근데 양 많은 곳 엄청 많지 않냐? 뭐래 뭔 소리야 저게 양 많은 곳 찾기가 얼마나 많이 힘든데 그니까 양 많은 곳 가면은 많은 곳 가면 당연히 많겠지 멍청아 아니 엄청 많다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다고 이 멍청아 미안 누나 저기요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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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 말을 들어봐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양이 많은 건 나도 양 많던데 막 이러면은 화나 안 나 빨리 말해봐 저기요 어? 어 어 어 왜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아니 누가 그랬어 너가 어 미안 어 나오졌다 오늘 근데 렉이 좀 심하지 않아요 야생 가면? 음 전 지옥만 가봤어 야생 한번도 안 가봤어요 한번 껐다 켜봐야겠다 나 이거 이거 강물 좀 팔고 갈게요 오빠 어 어디로 가요? 왜요? 저 저 인센트하게 까마귀 안 알려주셨잖아요 왜요 레이시 까마귀가 원래 전서구 역사하던데 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녀서 앞으로 눈이 빡쳐서 그 번개에 떨어뜨려서 그래요 정말? 이거 까매 근데 그리스 로마신아 그게 정말 믿어도 되는거지 그냥 신하잖아 신하지 응 응 응 아 뭐야 결국 도움 안되는 내용이야 크흫 아이 콩콩이한테 왜그래 콩콩아 그치? 아이 콩콩이 빨리 인센트하러 와요 일꾼마꾼지 안 가져왔네 저 왔어요 어 뭐야 들어와 지는데? 아이 들어와는 아 아 사용이 안된다고? 사용이 안돼 사용이 안돼 콩콩님 지금 제 감자 먹을뻔했어요 안먹었어 안먹었어 아 그럼 일꾼마꾼지 가져올게요 예민하시네 가져온다고요? 네 아 그럼 저 농사좀 하고 있으면 안돼요? 아까 저 얼마 있었지? 3만원 있었.. 3만원 가까이 있었거든요? 네 좀 팔아볼게요 떨린다 아 이거 일꾼마꾼지 가지고 다녀야겠다 불편해 뭐지 나? 뭐야 나 9만원 벌였어 9만원 벌었다고? 어 광물로? 어 이게 광물이 꿀이라니까 행운하는게 여기 광물해야돼 이거 광물 이거 인첸트 죽도록 해야돼 내가 보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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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괭이 너희들한테 알려주는건데 너희들이 아니라 오빠랑 곡괭이한테 알려주는건데 강물이 최고다 이거 행운곡괭이 꼭 뽑아야돼 이거 광물을 하잖아 행운곡괭이 왜 안뽑아 안나오니까 지금 인첸트만 다섯번째다 저 그러면 곡괭이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안돼요? 해줬나봐 해볼래요 금방 다이아 바랐어 오! 행운 나갔어 오오! 몇 몇 몇 몇 행운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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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내구도 내구도 이런거는 효율있어 괜찮 아 괜찮아 괜찮아 그걸로 이제 오빠 한번 들어가면은 저 곡괭이 좀 해주시면 안돼요? 그거 최소 9만원 뽑는다 오빠 곡괭이 그거 저 곡괭이 없는데요? 곡괭이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안돼요? 저 다이아 두개 남았는데요? 곡괭이를 만들어달래 뭔 개똥같은 소리 다이아 다이아 있어? 야 너 콩콩이 아니라 개똥이지 콩콩이 아니라 콩콩이 아니라 칼에다가 한번 인텐트를 해볼까요? 어 나 칼에 인텐트하려고 하는데 이런 미친칼 뭐 나옴? 내구성 탑 약탈이 나와야돼 약탈이 이거 약탈이 나와야돼 안나왔다고! 조용히해 나 지금 하러가니까 기다려봐 내가 약탈이 나온다고 안나오라 안나오라 안나와 야생 야관주신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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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륵 안나오라 오늘 콩콩이 저격도박 나 12만원 있는데 이걸로 전부다 콩콩이 너 죽고 나 죽자 콩콩이 도박 진짜 누나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지? 할까 말까 진짜 또라인 거 모르지 아니 안 할 거야 오늘 목장 살 거야 콩콩아 목장 사자 우리 우리 닭 키우다가 키우려다가 못 키우잖아 이제 오빠 나 해줘 여기 올라왔어 인센트 테이블 오케이 오케이 나 글로 갈게 기다려봐 용서하고 있어 깃털이랑 3초 안에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오라고 협박하는 거지 와 내가 내려가고 있어 이건 위로 내려왔어 어디있어요 제일 밑에 있어? 나 나 같으면 진짜로 와 어디있어? 나 위로 올라왔는데? 아 그래? 나 올라갈게 원중이 2번 나 왔어 어 고고고고고 한다 자 첫 번째 뜬 거 30 그냥 지릅니다잉 자 내구성 3 내구성 3 하하하 그거야 아 진짜 끝? 저게 끝이야? 야 얘 평생 쓸 수 있어 이거 진짜 누나 구데기다 이거 있잖아 내구성 3이면은 이거 파산갱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 근데 누나 구데기다 칼이 칼이니까 박물이 아니라 어 근데 근데 그 쓸 수 있잖아 어 근데 누나 구데기 어쩌라고 콩콩이 미쳤나마 넣어 너 안 넣으라 너랑 안 넣을거야 아 그래? 아 그럼 나야 좋지 누나 야 나 한번 너 쓰레기 만들어봐 해봐 해봐 나 지금 더 얼마나 많은 화생이 운다 운다 그래 울어 울어 콩콩 나쁜 자식 화산시키면 저런 것도 안 나오겠지 이제 미안 통화가 안 되겠지 통화를 못하게 해야겠다 그냥 통화 얼마 있는데 너 어? 나 얼마 있냐고? 나 지금 다 팔면 한 30만원 나올 것 같은데 정말? 왜? 부럽다 와 돈 그렇게 많아? 부럽네 박물이 꿀인가 진짜로? 아 딸기 그냥 캤어 어차피 초반에 할 거 없으니까 딸기 그냥 캤다고 맨손으로 왼쪽 클릭했다고 무클릭해야돼? 어 난 가수원 안가봐서 몰라 아니 딸기 심할 수 있잖아 딸기 너 딸기 어디다 쓰게? 딸기 쓰는데 많던데? 나 한우물만 파는데 와 벌써 사러 왔구나 그래 이거 팔리는 속도 보니까 뭐야 이건 가격 얼른 가격 안 보고 사 그냥 어 그냥 있으면 사 가격 안 보고 산단 심지어 이게 저쪽은 사는게 또 선착순이어가지고 뭐야 나 와 나 다 팔렸어 나 다 팔렸어 야 그래 이거 지금 다 얼마 있어? 나 지금 15만원 뭐야 나 원장 살 수 있잖아 목장 목장 목장이나 살 거야 나 20만원 밖에 못 벌었네 으흠 20만원밖에 못 벌.. 아우 통관이 대단하다 너 20만원 밖에 못 벌었니? 야 멋있다 너 언제 발전할 거야 아 미안 언제 발전할 거야? 나 왜 지금 여러분 명백하게 지금 사장님께서 저한테 지금 도발을 하신 걸로 아니요 도발 아닙니다 우리집에 용암있는데 이거 없애야되는데 그거 어쩌라고요? 너는 그런거 아닌데? 어? 기다려 나 이제 나중에 뭐 또 통할 수 있으면 전화주세요 여러분 저희 원조미 우정이 아니라 뒷동네 우정 가죠? 저희는 뒷동 뒷동! 나는 뒷동네는 아닌데? 아니야 너 뒷동네야 아니 나 뒷동네는 아니야 중간동네야 약간 강남과 강남 사이에 그게 제일 애매한거야 이제 목동이라고 있거든? 거기쯤인데? 두유 어떻게 만들지? 두유? 진짜 탱크맞고 있어 일단은 뭐 서로 플레이하다가 오죠 오케이? 두유 만드는 법 아시는 분? 두유? 네 두유 뭐 기계로 이용해야되지 않을까? 그런걸 모르겠어 기계로 두유 아 나알어 두유 저기 써있잖아요 화려한팀 저기 방에 어디? 어디에 서있어 그게? 엄청이더라 아니에요 저거는 순두부 만드는 법이지 저기 있잖아요 두유 대두를 압축기로 쓰면 두유가 나오는데 두유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서 그게? 그게 어디에 서? 그게 어디에 서? 그게 어디에 서? 야 그게 어디에 서? 아 정말 답답해 죽겄네 대두는 어디 어디서 구해요? 아 저기에 있네 대두를 어디서 구해? 대두 압축기 아니 아 대두? 대두를 어디서 구하냐고 멍축아 우리 열가 세월간이지 대두는 콩 종류 따면 나와요 대두? 멍청아 제발 두서번 물어보지마 멍청아 사람들 뛰어다닌다 아니 드립치려다가 안친거야 뭐 칠려고 그랬는데 말해봐 대두? 오빠 머리 아니 사람들이 막 우리집에 온다고 우리 가게에 팔것도 없는데 그렇지 창피하니까 말 돌리는거지 아니 안 창피한데? 이게 창피할 일인가? 그래? 야 그냥 물베러를 하나 더 사와야겠다 가게에도 하나 놔둬야겠어 상점에 가서 물베러를 살겠습니다 와 뭐야 이거 제거 등록 하자마자 팔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미쳤어 점수 이겨야되니까 어? 75000원? 헐 이래서 지금 목장을 못산다고 내가 팔리는거 때문에 못봤어 와 심하다 내가 이거 잘 못봐 조심해야되 물베러를 사겠습니다 물베러를 야 오븐 구매했어 미쳤나봐 아 오븐 그냥 구매했어 모르고 잘못을 오른쪽 클릭했는데 구매됐다고 오른쪽 클릭하면 구매 안되는 줄 알았는데 뭘? 있자? 오븐으로 뭐하냐? 몰라 오븐 산다 꾸며놔 우리 인테리어 해야겠대 우리 가게 우리 가게 인테리어 알지 저거 왜 저래? 아 도박 때문에? 아 짱잼있다 이 게임 너무 재밌어 파상게임 뭐야 이제 눈꽃님 서로 하다가 오죠? 예예 끊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? 데려오세요 양동이로 자 이제 캐드리.. 제가 그 바나나 딸기 저거 만들어드릴게요 닭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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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자 만듭니다 자 어떻게 만들지? 신호등 신호등 자 신호등 치킨 조합벌 보겠습니다 신호등 치킨이 보니까 음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위에다가 하나 둘 셋 딸기인데 딸기? 복숭아네 딸기인데 딸기나 있나? 헐 딸기가 있나? 헐 딸기가 없어 딸기가 없어 딸기가 없어 야 복숭아.. 아 안 좋은데이 만들어 안 좋은데이 있나? 안 좋은데이 없는데? 안 좋은데이 사와야겠다 가깝네 가까워 안 좋은데이를 사러 가겠습니다 콩도 없어 별이 차 별이 차 별이 차 팔면은 돈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7만원 만약에 내가 빠져나가도 만원 남으니까 괜찮아요 빨리 가자 우리 손님들 기다리신다 안 나가고 있어 내 팬인가 보다 그럼 빨리 만들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 등록하고 이거 등록해야지 됐다 복숭아 두 개랑 잠깐만 안 좋은 데이 봐야지 안 좋은 데이가 기분 좋아 안 좋은 데이 복숭아에 복숭아 두 개 물 복숭아 두 개 물 와 양동이 그냥 돌아오잖아 한 번에 만들어드릴게요 복숭아 많이 떠야겠는데 발 기고 있다 사람들 귀여워 만들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문 들어왔습니까 조금만 루테님은 본 것 같은데 루테님은 본 것 같은데 루테님은 본 것 같은데